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또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평생을 주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현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주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눠드리자 결국에는 이걸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용재형님도 주식판에 오래 계셨으니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주식할 맛도 나고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다들 전문가 마냥 떠들어대더니 지금은 다 어디 간 건지... 전 근데 형님 하락장에서 수익 내주신 것도 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셔가지고 구독을 했어요 그때 도망 안 가고 계속 방송해준 거 이거 하나는 진짜 인정합니다 전 믿을만한 사람만 남은 지금 장이 오히려 진짜 같고 좋은 것 같아요 형님은 앞으로도 계속 방송해 주실 거죠? 라고 남겨주셨네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이라는 채널이 하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개천에서 용재 난다라는 채널이 또 한 가지 있고요 그래서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이라는 채널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때 이제 그 채널 들어가셔서 첫 영상 가장 오래된 영상을 보시면 딱 알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이제 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남겼었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 터지기 딱 직전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 그랬는데 유튜브 딱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두 달인가 돼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장이 처음에 아시죠? 코로나19 터졌을 때 시장이 엄청 폭락한 거 말도 못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폭락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온 건데 코로나 상승장 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폭락장을 한 번 걷고 다시 이제 상승장에 오는 시장을 경험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시장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고 엄청나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 세계 금융 자체가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뭐 유튜브의 세계는 자유니까 우리가 뭐 전문가라고 이제 소위 타이틀을 다는데 전문가라는 걸 누가 전문가라고 지칭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너는 증권 전문가야 나라에서 인정한 뭐 공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매매를 잘하면 나는 뭐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가 주식을 소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유튜브에 주식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저도 뭐 그때 보고 있었지만 뭐 자닥 일어나고 나면 뭐 주식 유튜브가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막 생기는 구조였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들이 하는 분석이 그들이 말하는 또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지금 막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그 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치고서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종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A 업종이 움직이고 나면 B 업종이 움직이고 B 업종이 움직이면 또 C 업종이 움직이고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한 테마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테마들이 다 같이 끄짓고 올라가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을 찍더라도 N간에서는 10% 20%는 그냥 다 갈 수가 있는 장세였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편승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들이 생겼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의 급등장이 끝나고 나서 작년부터였죠 작년부터 작년 1월달부터 보게 되면 다 사라졌어요 저도 뭐 나름 채널들을 구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구독한 채널들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는 뭐 상승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하필이면 또 제가 생방송 라이브를 진행한 게 코로나 꼭대기에서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한 게 아니라 거의 꼭대기 부근에서부터 방송을 딱 시작하고 생방송을 시작하니까 시장이 작년 한 해 내내 빠졌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년 365일 오를 수가 없어요 또 1년 365일 떨어질 수가 없고 괜히 뭐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인생에 굴곡이 있던 것처럼 잘 되는 일이 있어서 좋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시기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이미 뭐 유튜브판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나는 신이 돼야 되는가? 나는 주식의 신이 돼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주식의 신이라 그런다면 하락장에서도 미친 듯하게 수익을 내야 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언급하는 종목들마다 아침마다 다 수익을 다 내야 되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와 용재형, 용재 전문가님 용재 전문가님이 시장 보는 대로 다 마쳤어요 정말 용재님은 이 시대가 나은 투자자예요 그런 걸 바라고 주식시장을 한 게 아니라 시장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매매에 대한 습관을 좀 바꿔주고 싶고 내가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창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못 겪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때는 제가 20살 때 19살 때는 스타크리프트라는 게임이 유행하면서 이제 시장에 인터넷이 좀 보급되고 있었을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식에 대해서 어딘가에게 누군가에게 보고 배울 사람도 없었고 소위 말하는 멘토도 없을 뿐더러 저는 책을 통해서 거의 주식을 배웠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사가지고 본 도서관에서 본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깨달은 걸로 제가 이제 주식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 시대하고는 좀 다른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어린 시절에 주식 공부를 하고 10년 20년 전일 때 그때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재테크라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너도 나도 주식을 다하는 세대들이고 10대 20대들도 이제 빠르면 주식 시장에 바로바로 입문을 하니까 이 어린 친구들에게 내가 겪었던 거를 하나씩 도와주게 된다 그런다면 자립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또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평생을 주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현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주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눠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서포트하는 측면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침마다 생방송을 하면서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이 매매를 해가지고 또 수익도 많이 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버텼는지도 이야기도 해드리고 뭔가 여러분들 옆에 우리 시청자들 옆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가 옆에 있어 주게 된다 그런다면 뭔가 서로 간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내기가 아니죠 뜨내기가 아니고 앞으로 뜨내기로 할 생각도 없고 한 유튜브 시작한 지 한 3년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도 유튜브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노력은 다 하고 같이 한번 있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유튜브 수익금이 없습니다 아시죠? AP투자연구소 채널도 그렇고 개천에서 용제난다 채널도 그렇고 개천에서 난다 용제난다 채널에는 제가 광고가 붙는데 이 광고 수익금은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항상 기부를 합니다 기부한 영상들은 채널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P투자연구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방송 보는데 걸리적거릴까 봐 제가 광고를 일부러 안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시간 생방송을 할 때 도네이션이 됐든 후원이 됐든 돈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 쓸 돈 있으면 저한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쓰십시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3끼 밥 잘 먹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저한테 쓰지 마시고 저한테 쓸 돈 있으면 차라리 5만원, 3만원 유니세프나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차라리 기부하는 게 더 훨씬 좋으실 겁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지 뭐 천 년, 만 년 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 저도 유튜브를 은퇴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게 뭐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언제 시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 분들 옆에서 주식의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며 한번 같이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프라인 모임을 한 번 하는 거 어떠냐 팬미팅 모임을 한 번 하자라고 이제 의견도 많이 올라오시는데 아직 방검복이 안 왔습니다 방검복 아시죠? 몸에 무장하고 나가는 거 주식 유튜버들은 언제 어느 순간 어떠한 위협이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주식 유튜버들의 삶이 그래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도 많겠지만 저에 대한 낙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댓글에서나 응원해 주세요 라는 건 농담이고 언제 기회가 된다 그런다면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프라인 만남도 한 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하루 고됩니다 시장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 시절 생각하면 지금의 시장은 너무 개판 5분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HTS와 MTS를 꺼내서 주식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겠죠 그 동안 시장이 열리는 동안 만큼은 제가 옆에서 최대한 힘 담는 데까지 제 역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ement筆